1. 5. 5. 5. 5. 그러니까 지금 술 먹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내 여자친구 자는 거는 끼우지 말고 다른 여자한테 그러니까 다 소설이 있으면 다 친구들끼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합석하자고 잠깐 너 너 이제 그만 마실 때가 된 것 같군 정신 나간 생각이야 천재 자식 당연하지 그래 우리 파티에 지부를 아예 다 초대하는 거야 소설이 있으면 지부 전체를 신발 당연하지 그 여자친구 빨리 초대해 자 아 거하게 치유했으니 우리도 그 확대 환등기라는 거 한번 써볼까 이거 어떻게 작동하지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여기를 돌리고 저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엘프어로 뭐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거 잠깐 엘프 현자가 받는 거 아니야 아주 쉽군 하자 잠깐 이 아이다 라는 이다라는 녀석이 우릴 보면 아마 무서워서 나가 떨어질 거야 내 말은 우린 전혀 소설이 쓰 같아 보이지 않잖아 내게 생각이 있어 예니퍼의 옷들 가서 입자 가방들이 저기 있어 어디 입는 거야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인마 닥쳐 재수없는 녀석아 안 그러면 니 코르셋을 꽉 조여갖고 그냥 똥을 지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비 오는 날 진짜 먼지 터지게 먼지 털리겠지 개 털리겠다 아 그니까 예니퍼 옷을 입고 엘프 현자 이다에게 전화를 걸자는 거지 아 썩 맘에 들지 않아 가끔은 꽉꽉 쑤셔 넣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자자 장신구에 어어 절대 발설하지마 알겠어 일은 여기에 묻는 거야 우리 짐만 한 곳이 없지 비틀비틀 이 뒤를 터진 놈들 쓰레기 한 번 많이도 들고 왔고 여기로 이사 오는 줄 알았겠다 게롤트가 놀랄라 예니퍼 짐 많이 갖고 왔다고 뭐라 하지마 인마 예니퍼의 드레스 위차장비 예니퍼에 하의를 입자 난 죽었다 하의 어딨어? 퀘스트 물품이야? 일방하려 50% 표식강도 나름 설정보소 예니퍼 하의를 그렇게 여친구 바지 입었어 현실도 아닌데 한숨이 난다 완벽해 널 위해 맞춤한 것 같아 자 물론 내 허리가 좀 불리기만 하면 말은 그만하고 옷이나 입어 그거 말고 네 약점을 덮어주진 못해 데엠 에스코 너 모래시계 같은 몸매구나 그리고 넌 병신이지 자 어서 우리에겐 시간이 적박해 나 환장하겠다 자 내가 말을 할테니까 너희들은 수정을 만져 가이드밀 가이드밀 블로이드 투하 포커스 포커스 아브라카다브라 멍청이 불러내라 히히히히히 누가 나오신거 지금 이게 뭐야 거기 누구야 미안하군 우린 여기 없었던거야 경비병 종이가 더 필요하십니까 카카 아니 이 멍청아 지부다 지부가 날 죽이러왔어 소서리스가 하하하하 소서리스 암살 들어온 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침들어가 당장 바닥에서 그렇게 바닥에서 자고 있는 깨롸트 제길 뭐 이런 꿈을 뭐 이런 싸늘한 꿈을 다 꿨지 아휴 꿈이지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네 야 악몽을 꿨구나 아 저자들이 돌아왔다 일을 하자 다신 이런 꿈 꾸지 말자 보아하니 하라봄이 실패한거 같군 야레야레 야레야레 음 술냄새가 나는구만 그 모자는 기념품이었어 렘버트 몸이 아니었나 짐작해요 노인 양반 차 녀석들에게 한 번 먹이는 건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제 일을 시작하죠 이제 일을 시작하죠 베스미어 음 그래 일을 시작하자 실패한건가 당신의 묘석과 동미넬의 방법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군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지만 뭔가 알아내긴 했지 니가 포크테일드를 사냥하고 확대 환등기를 가지고 노는 동안 난 우마를 검사했네 뜨끔 한가지 발견한거 그 용어가 뭐더라 안정된 의식 상태에서 행동이 달라진네 잠에 빠진 동안 그는 잠깐씩 깰 때가 있었어 그럴 때면 그의 움직임과 시선에 뭔가 변화가 있었지 하지만 잠시 동안만 시속됐어 그래서 난 무화지경 상태를 끌어내 그를 죄면에 빠뜨렸지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깊은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면서 난 어떤 소리를 들었어 신음 내지는 한숨같은 알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네요 그게 그럼 조용히 해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건 사과할게요 우리가 뭘 할 계획인지 저 녀석들에게 말해줬나요? 그래 손톱만큼도 마음에 들지 않네 하지만 아무래도 널 믿어야겠지 저 테이블은 오래전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새 땀으로 끌고 선들어 있어야 돼 슬픈 알버트를 마지막으로 본게 50년은 됐을텐데 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네 언젠간 용도를 찾을 날이 올거라고 생각했지 늙은이들이 어떤지 알잖나 물론이죠 이 세상 모든 할아버지들은 고문독으로 가득찬 다락이 있으니 뭔가 일이 있었구나 50년 전 먼저 간 알버트 이제 이제 뭘 하면 좋지 이제 시작할 수 있어 포션들을 제조하기만 하면 돼 잠깐! 그럼 우리가 왜 더 일찍 할 수 없었냐고? 왜냐하면 시험 준비용 포션들은 매우 반응성이 크니까 제조.. 제조된 직후에 바로 복용해야 돼 이제 만족해? 게롯트 포션들을 만들어줘 제조법들은 여기 있어 에스켈 증류실을 한 병 가지고 아 안돼 어젯밤 이후로 난 도구들을 소독해줘 응 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중료 재료를 소집하고 오후 옌이 훅 늘고 가네 풀에 시험 탕약을 제조하자 포크테일 척수액 멘티코 독샘 알비노 푸록사히어 브리오니아 꼴립 골입 멘드레이크 뿌리 탕약 제조 메뉴로 가야 되나? 연금술 잠깐 나 바지가 잠깐 얘네 얘네 바지를 벗어갖고 지금 나 지금 하의 이렇게 안 입은 상태로 이 셋이랑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한거였단 말이야 나 진짜 다들 저 모여있는 다섯명 중에서 내가 가장 존경받지 못한 자였군 하의 챙겨입고 가자 가자 저러니까 얜이 팍 치고 가죠 진짜 퀘스트 야래 야래 풀의 시험탕약 예니퍼에게 이 포션을 가져다주자 저게 내 남자라니 포션은 준비됐어 도구들도 좋아 시작하죠 고통을 줄이기 위한 고리풀 주출물 알고있네 예전에도 해봤지 에스컬 에스컬 그의 동맥들을 절개하고 관들을 삽입해 게롤트 공급장치에 포션병을 올려 아 엄청난거라는구나 오마 오마 좋지 않아 오마 준비됐어 펠브들을 열어 순서는 상관없어 좋지 않아 먼저 갯보리 주스부터 갯보리 주스부터 그렇지 않았다면 고통때문에 조커가 일어나서 요석이 죽었을 텐데 다음 포션을 투여해 하 미안하다 오마야 어머니의 눈물 공급장창 포 어마어마 yorum 난, 난 이걸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길 바란데 그럼 왜 테이블과 계속, 왜 테이블을 계속 놔두셨습니까? 원망 저 테이블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 게롤티 다음 포션 아, 엄마 이게 멈춰, 이건 좋지 못한 아아 아, 고통스러운데 아, 제일 아플거야 이게 창날풀 수액을 투여한다 이제 어쩌지 이제 포션들이 재할 일을 하도록 기다려야지 하루가 걸릴 수도 몰라 더 걸릴 수도 있고 맞아 기다려야만 해 하지만 난 안정한 주문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 우마의 신체는 어린 후보 위샤들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아 이게 없으면 그는 아 고름 나오고 막 힐을 계속 걸어줘야 돼 이걸로 이제 신체가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에스켈 미안하지만 혹시 괜찮으면 걸레 좀 더 갖다달라고 얼었어 이렇게 쏟아지는 뿜어오는 고름을 맞으면서 하루종일 닦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아 바닥에 흩어진 도잠을 닦기? 아니 이 실험 만약에 시리가 저 안에 있다면 그녀는 머리가 불구가 되어 감정이 없어진 채로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생각해봤어? 아 시리얘기에 또 예민 다른 방법은 없어 얘는 분명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거야 막혀보는게 아닐거라고 난 그녀를 믿어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신사여러분 다 들려요 바로 뒤에서 얘기하는거 그러는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난데 닦고 있는줄 알았는데 나쁜의도는 아니지만 게롤튜가 해줬으면 하는데 알았어 나도 게롤튜가 너를 돕는게 더 나을거 같아 쉬라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욕하고 있었어 정신 사납게 그리고 몇시간 뒤 다 지쳐 떨어지고 저게 정상인가? 그래 우마의 몸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어 그게 끝난 다음엔 우리가 재구성해야 될거야 아니면 그는 죽어 위쳐라면 변이인자를 주입받지 우린 주문을 사용할거야 헤이 헤이 이봐 너 방금 정신을 잃었어 아 아니야 그냥 눈을 좀 쉬는거야 잠깐 생각해서 생각 그래 그걸 잠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정신 붙들고 있게 뭔가 좀 해봐 꼬집는건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 나중에 지금은 나한테 그냥 말을 걸어줘 이야기나 하나 해주던가 아 노잼 얘기하면 또 싫어할텐데 시리 우리 둘이서 집중하려면 시리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 시리와 스케이트 타러간 얘기 들었어 잠 제일 확 깨는건 트리스 얘기하는거 아닌가 시리와 내가 스케이트 탄 추억 얘기해줬나 아니 내 기억엔 없어 시리가 여기서 훈련하던 겨울 두어 달이 지나자 내가 너무 엄격한 스승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지 시리는 계속 우겼어 힐 멈추고 공격마법 우리가 얼음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녀는 내 주변을 돌며 아니 그렇게 말고 발 놀림 한발 그 다음에 다른 발 효차형 아니야 틀렸어 스케이트는 스케이트의 날로 멈춰 그런 얘기로 나를 교육하기 시작했지 일어났어 이젠 저주를 풀 데가 있어 성고함을 준비해줘 원래 이런거 얘기 끊겼다고 섭섭하면 안돼요 잠 깨우고 있는거만 중요한거지 나는 결말이 아직 안났는데 넌 항상 날 이런식으로 무시하지 이러면 안돼 주문을 빨리 성고함을 결냐탓 네비 시 시빌 코알 코알 아리바 아리바 엠 엠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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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내버려주지 않겠어 오! 자가자가자 심장 마사지 오! 게롤트 노란 플래스크 내 가방에 홀리 좀 들어봐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코알 코알 카니아탓 아 저 말을 주문을 외우라고 알려준거구나 목소리가 집념이 빨리 열어 오빠 아 마봉파 도.. 돌아왔다? 시리는 아닌거 같은데 뾰족끼? 아발락 저자를 아나? 예 엘프 아이엔 엘리입니다 현자 못 입혀주고 마법으로 시리는 뒷인지 누구세요? 헉 숨겨져있어 안개의 섬에 하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안전하지 않아 헌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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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서 원하는게 뭐지 그녀에게서 뭘 원하지 그녀의 피 고대의 혈통 문을 열기 위해 안 돼 그렇게 되도록 놔두면 안 돼 안개의 섬 그건 어디 있는건가 스켈리게에 있나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지 이봐 현자 우린 네 수수께끼나 풀려고 저주를 푼게 아니야 프리베인 프리베인 아르웨인 시렌 시렌 위용 위용 스켈리게에 따라가 안개 속으로 서둘러 서둘러 스켈리게에 마법 반딧불 난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저주가 헌트는 섬을 찾아내지 못했어 아직은 시간 문제야 하지만 만약 그녀가 섬을 떠난다면 그들은 바로 찾아낼거야 왈던트가 시리를 찾기 전에 충분해 괴롯듯 그는 아직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나진 못했어 회복할 수 있을까 죽는건가 난 알 수 없어 너도 봤잖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들어가진 않았지 난 저주를 풀었어 하지만 시험이 그의 몸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네 격렬하게 뒤틀린 손가락들 빛에 반응하지 않는 동공들 예전에도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아니 독수들이 그의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어 만약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지? 만신창이가 됐구나 그럼 난 시리를 찾으러 가겠어 잠깐 우리에게 뭔가 대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이 아발라크를 어떻게 알지? 시리가 그가 뭘 하고 지낸거야 예니퍼가 설명할 수 있어 지금은 저 녀석을 계속 시켜봐 친구가 아니니까 아마 아닐지도 하지만 시리는 보아하니 그를 믿었어 그가 말하는 걸 들었지 시리를 그 안개의 섬에서 데려오면 와일더헌트가 그녀의 흔적을 추적할 거라고 그럼 어떡하지? 음 이미 들을 말은 다 들었겠다 손절 다들 힐도 이제 더 이상 안 넣어주고 있어 때가 되면 알겠죠 게롤트 그녀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군 이해하네 하지만 너 우리는 맹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돼 뭔가 생각이 있나보군요 영감 사냥감으로 지내다가 이제야 사냥할 때가 되었고 게롤트가 시리를 찾아 여기로 데려올테고 헌트가 추적해오겠지 그들은 우리를 성공적으로 기습할 거라고 예상하겠지 하지만 꽤나 실망할 거야 그들과 싸울 생각이에요? 우리 다섯이서? 이 부스러져 가는 성에서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나? 어차피 일어날 일을 늦추는 거 말고 잘생긴 녀석이 가서 가를 좀 쓰는 녀석 며칠 모아오지 내지는 마바보를 저 예니퍼 손에 힐은 걸려있는데 그거 막 힐 안 주고 있어 내가 그럼 아군들을 모아오지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할 텐가 그동안 난 아발라크를 보살펴야 해 그는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마법치료가 아니면 죽을 게 확실해 내가 도와준다면 희망은 있어 많진 않지만 없는 건 아니지 이 녀석들과 난 우리가 이 불청객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보고 있겠네 좋아 그 사이에 아군들을 좀 더 모아오지 모두를 여기 모아줘 내가 부탁할 게 몇 가지 있으니 그 떼거리 새끈한 여자는 없어? 음 물론 있지 좋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군요 행운을 빌어 늑대여 그리고 시릴라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 우정을 빨리 돌아와 게롤트 이야아 또 램퍼트가 램퍼드가 개소리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쳤다 너무 거기서 이상하게 반응했었으면 오히려 얘네를 자극했을 수도 있어 얘네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 그 모아왔던 동료들 중에 예쁜 여자라도 있나? 어 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반응하지 않고 인마 여기서 넌 그런 소리가 나와? 하면은 오히려 얜이 발끈할 수도 있어 어 있어 다음 얘기하자 가자 헌트 처치에 도와줄 친구들에게 말을거려 전투 참가를 부탁하자 전우들 졸탄 그 다음에 로치 딕스트라 와아 로치도 데려올 수 있구나 요오 어이 벨렌의 전우들 아 노비그라드의 전우들 벨렌의 전우들 전우들을 이렇게 다 모아오는 거네요 오오 좋았어 그동안 나한테 도움을 한 번이라도 받은 놈들 다 나와 한 번 붙어볼까 이송이 잠깐만 이렇게 네임드 영웅들을 다 모으는 걸 보니 뭔가 한판 거하게 하는 마지막의 기운이 느껴진다? 내 검은 다 얻다 팔아먹고 흫 검은 다 얻다 팔아먹고 그웬스톡이 아니라 나 뭐 끼고 있었지? 벤씨였나? 팔아야되는데 얻다 팔아먹고가 아니라 팔아야될 건 안팔고 흫 자 값 잘 쳐주는 놈에게 팔고 좋았어 이제 승부인가 일단은 그러면은 동료들을 모으기 전에 안해본 퀘스트? 위처 의뢰? 용 의뢰가 하나가 있구요 신랑 입장 아너튼의 야수 북악회 중에 큰손 지명수배자 멀고도 먼 땅에서 요거 합시다 보물찾기 퀘스트 보물은 과연 뭘까 이거를 벨렌으로 갔다가 스켈레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벨렌의 드라임성으로 가서 이제 여기를 찍고 일로 가자 우마의 저주를 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예니퍼와 위처는 이를 풀어냈다 우마의 정체는 인간이 아닌 엘프였으며 그 중에서도 엘프 현자였다 아발라카라는 이름의 이 엘프 마법사는 시리를 헌트로부터 구해낸 안개의 섬에 숨겼다 아 헌트로부터 구해낸 안개의 섬에 숨겼다 이 세상 추남의 정체는 꺄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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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놈이 이그니! 어디서 꺅 소리가 났는데 자 바로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일상면 잡고 나 무게 소지품은 아직 많고 이그니! 내려 임마 자 일격필살 내려 죽기 좋아 여긴 여전하군 야래야래 저기도 한놈 더 있는거 같은데 네녀석들 여전하구만 들어와 딜! 딜! 이! 개같은 녀석의 눈을 노려 하지만 네 말을 들어줄 자가 없다 들어와 들어와 나는 작중 최강의 오또코 세카이노 사이코오노 위차다 위 차다 사이코오노 오또코 가자 무릎이 무거운 남자 여기 보물이 있다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물이 있다고 들어왔는데 괴물 소굴 응? 보물이 아니라 괴물 소굴이었다? 네코 색토이드 색토이드들이 딜 딜 딜 그어버리구요 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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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인가 약댐 받으면 안되니까 조심조심 엉 엉 가서 맞고 딜 딜 딜 딜 이그니 이그니 오 겁나 많은데 잠깐만요 유단장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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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작중 최강의 세계관 최강의 위치에요 우습게 보지마 이그니 오케이 이그니 딜 좋았다 각 좋았다 각 만족스러운 각 오케이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보지마 우습게 하 하 역시 역시 인간계를 위협하는 마물들의 실력은 저들은 살려둬서는 안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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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아이들이 피해를 해볼거야 안돼 안돼 절대 절대 살려둘 수 없다 엉 안보여 각이 안나와 내려다보는 각 딜 어헝 한대 맞고 딜 이그니 불 딜 넣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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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오케 강타 야하 별거 아닌 녀석들이 머릿수원 만큼은 세계관 최강의 위처를 단순히 머릿수로만 해결할 순 없지 좋았어 가자 고양이 어 난폭한 바위트롤 잠깐 잠깐 트롤이 여기있네 아 잠깐만 트롤이랑 넥커랑 같이 딜 딜 딜 넥커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딜 딜 딜 딜 딜 딜 딜 트롤 조심 트롤 안온다 다행이다 시 긋고 윗차 센스 우이용 우이용 보존된 드라코니드가죽 나이스 흡강철판에 좋아요 변인자 얻고 난폭한 바위트롤 유단장가 간다 딜 딜 딜 딜 딜 피하고 딜 딜 딜 피하고 강타 딜 딜 딜 강타 강타 딜 딜 딜 강타 피하고 강타 딜 피하고 강타 강타 피하고 딜 구석에서 가둬놓고 패 가둬놓고 작중세계관 최강해 아흥 피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군 너의 그 추잡한 패배 못본걸로 하겠다 니놈 가원 살려주지 자 가라 미처 센스 셀큥이 은검 우수한거 셀큥이 은검 우수 털어먹고 우으으으이씩 크크크 너무 약이 강해서 눈이 안되겠다 이것은 나와 고양이 눈과의 한판 승부 고양이 눈과의 승부에서 질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눈이 아무리 부셔도 그 두 눈을 오히려 부릅떠서 태양을 바라본 채로 한 시간 동안 꿇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것 따위에 눈부셔하지 않아 강한 남자 최강의 남자 위험한 남자 위 처 우르스텐으로 왔다 여기저기 나한테 부탁을 하려는 자들이 많군 세계관 최강의 인싸 하지만 난 이 두 번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알아야겠는데 그게 어딨지? 아 저기 저기 있나? 물속에 있나? 배를 타고 아아이 아 배 배따니 타지 않지 난 최강의 남자 우이용 우이용 저 지점인 것 같군 가주겠어 배는 약한 사람들이 나타낸 거 어? 저기 섬에 약간 방금 누가 날 밑에서 물밑에서 건드려서 내가 방향이 틀어졌는데 저기 섬에 뭐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죽는 건가 이 섬이 아닌가? 위용 위용 이 어 잠깐만 뭔가 시발건 애들이 어 나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 석궁 어디다 벗었어? 석궁 껴 석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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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뒀더라? 주섬주섬 찾아갔고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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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죽는 건가 빨리 빨리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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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왜 지금은 할 수가 없지? 뿅뿅 오케이 어딨어 어딨어 뿅뿅 어 바로 앞에서 죽는 중 자 위용 위용 이거 보물 어디 있다는 거야 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자 어떤 벨렛 마을에서 억양의 특이한 언어를 구사하는 낯선 일을 만났다 아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였나? 벨렛 사람한테 아 익사체가 또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였나 마을 사람한테 뿅뿅 엉 엉어 나 죽는 건가 죽는 건가 죽는 건가 죽는 건가 다시 마을로 마을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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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텐데 물어보자 모르면 물어봐야지 저 저기 저 섬에 막 익사체들이 있는데 저기 말하는 거 아닌가 세계 지도를 펼치면 세계 지도를 펼치면 위차 센 이래서 이래서 배를 타야 하는군 엉엉 뿅 아이 어어어 공격 죽는 건가 어 뿅뿅 오히려 물 안에서 한 방이라서 더 편해 뿅뿅 빨리 뿅뿅 뿅뿅 오케이 다 정리하고 가자 이리로 한 번 위차 센스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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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질 나갖고 허공에 주먹 한 방 아니면 저런 난파선을 조사하라는 건가 너무 외곽에 있는데 조심조심 가야겠군 저 난파선 저 저기 표식 있다 아이 이걸 또 들어가네 오이용 위용 숨겨진 보물 어 새 표시 나왔다 이것만 올라가면 돼 뛰어들지 말고 오케이 여기 여기 이 표식 음 그 난파선에 있던 것과 같은 문장이군 침몰성 근처를 수색해 생존자의 흔적을 찾자 흔적들이 오래됐고 희미해 여자와 아이 그렇게 오래됐고 희미했는데 발자국을 또 찾아다녔어 기어이 남은 물건은 없고 추적하자 위차 센스 여자와 아이만 살아남았다 제사는 멀고 먼 땅에서 외지인이 튄다 어? 왜..외지요인이요 외지요인이요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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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요인이요 저리 꺼져 어어 아닌데 저기 멈추시오 멈추시오 외지인이요 어 개빨라 잠깐만 나 체력이 체력이 엑시 아 할 수 없네 어어 왜..외지인이요 잠깐만 넌 너무 빠른거 아니야 저리 꺼져 넌 누구지 뭐하는거야 진정해 대화하고 싶다고 엑시 걸어버려야지 그냥 엉 난 이곳이 싫어 도와줘 여기 여기 널 데려가달라고 아무것도 못알아듣겠는데 음.. 그건 아니야 음.. 좌절 미안하지만 니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군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겠나 데컬룩 아.. 슬프도다 니아가 저 나에게 쓸모있는 물건도 아닙니까 외지인이라서 외지어를 쓰는건가 널 찾았어 짱년아 그를 죽이지 못할거야 아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여기서 뭘하는거지 이 여자는 범죄자야 아이를 데려갔어 그녀의 아이가 아닌데도 그녀를 믿지마 범죄자야 죽여야해 플레트인은 내가 데려간다 정확히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될 상황일 수도 있는거 같은데 여자가 뭘한거야 왕의 문제야 디르겔렉 넌 몰라 왕족 애를 얘가 데리고 튀었나?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어 보호한다 여자를 해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내가 허락하지 않겠어 그럼 일이 일어나도록 붓는건가? 선투가 유단자인가? 유단자인가? 닝겐 고맙습니다 이게 날 위한거라고 이걸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난 난 이런 선물 필요없는데 서..이.. 고..고가.. 내가 뭘 받은건지 확인은 안되지만 난 이딴 선물이나 받자고 당신을 도와준게 아니야 난 내가 멋있어서 당신을 도와준거야 부끄럽군요 부끄럽군요 헤헷 뭘 준거였지? 흫 음 멋있었어 행운을 빌어 아이 뭐야 나 무슨 왕족 머나먼 땅에서 왕족이 뭐 와갖고 나는 그 수많은 재물과 아니 잠깐 받을걸 그랬나? 저기 오이 구운 닭고기 샌드위치로는 오이 오이 가버렸네 아 야 난 오늘도 위험한 삶을 살지 하루 벌어먹고 하루살고 때로는 아예 벌지도 못하고 악령기름 뱀파이어 기름 장검 도면이나 얻어가는거에 만족해야겠군 위쳐센스 이것이 위험한 갈피를 잡을수 없는 남자의 삶 아아아 불 붙었다 아아 아 똥범 잡다가 다행히 빠른이동이 여기있다 누가 팻말을 박아놨는지 몰라도 혜자다 다음에 또 궁금했던 퀘스트는 르다니아의 지명수배자 필리파 이게 누가 준거였더라? 체스 놀이하는 왕이 준건가? 사람들은 체스가 왕들의 게임이라고 하며 라도비드는 이 점을 게롤트와 만난 동안 두 번 증명했다 먼저 그들이 만났던 옥스앤포르트 체스클럽에서의 명승부를 통해 그리고 마치 게롤트가 그의 일을 처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포닝어처럼 다름으로써 말이다 그가 지지한 행동은 무엇이었냐고? 무엇? 우리가 우리의 위처가 소서리스트를 잡으라는 것 라도비드의 첩자들이 노비그라든 외곽의 엘프 유적들에서 필리파 에일하트의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아 필리파 에일하트 에일하트 찾으라고 그랬구나 게롤트는 이제 그곳으로 와서 그녀를 찾아와야 한다 보통 때라면 게롤트는 자신에게 이리저리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반항했겠지만 그는 라도비드에게 한 가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필리파를 찾으려고 하는 자신만의 이유도 있었고 필리파 그녀를 찾고자 하는 나만의 이유가 있지 데메리아 지지자 은신처 근처에서 그녀를 찾자 그녀가 어디 숨었는지 정보를 알아냈다 일단 물 한잔 마시고 숲을 주파하면 되겠군 가자 야 로치야 로치 타고 야 야 나갔다 나갔다 빚을 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데 22렙에 12렙 퀘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빚을 젓지 아 빚은 내가 다른한테 해진거지 빚은 내가 라도비드에게 젓고 다시 돌아가 마녀들을 정화해야 돼 마녀사냥꾼들로부터 오히려 구해야되나 흉부가 완전히 부서졌군 갈비뼈들이 폐를 관통했겠지 은신처 앞에 있는 마녀사냥꾼과 대화하자 흉부가 문제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신발 한 번에 하나씩 계속 일어나는 것만 빼고 근데 네가 왜 넌 누구지 난 난 작중 세계관 아니야 이놈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귀찮군 난 그냥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 너희들의 문제를 라도비드 폐하가 날 보냈다 엄더로군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까지 알아낸 건 뭐가 있지 네놈들의 꽤 넘친 열이 그 열인 난 관심이 없어 의뢰숲에서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뜯고 해결도 안하고 민폐 숲에서를 붙이기만 하면 어떤 미친놈이 다 떼가고 아이고 의뢰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리 내놔 좋은 작업 시간을 남겼어 우린 즐거웠어 필리퍼 에일라트의 은신처 열쇠 마무리는 내가 짓도록 하지 필리퍼가 아직 적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군 흠 니 시체를 가지러 누가 들어가 줄거라곤 기대하지마 너나 몸조심해라 한심한 인간 가자 르다니아의 지명수배자 필리퍼 에일하트 그녀는 누구인가 필리퍼 에일하트 피 프 피 피 가나다 순이 아닌가 ㄱ ㄴ ㄷ ㄹ ㄹ ㅁ ㅂ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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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의인 비지마르 2세의 고문이었고 마법사 평의회의 일원이자 소서리스 지부의 후기 창설자인 필리파 에일라트 아 소서리스 지부 창설자구나 눈을 가리고 있네 또 화방력 컨셉인가 능력장가 이 문을 여는 어떤 기회장치가 있을텐데 위처 센스 저 문을 여는 어떤 장치 느껴지는군 파일 하나가 없어요 야 라도비드 픽이에요? 완벽한 은신처로군 올빼미에게 내가 돌아다니기 힘들겠는걸 고양이 보탈이랑 마녀다와 날개 끼시야 대두리는 닮았군 올빼미의 깃털 필리파의 상징은 올빼미인가 넥커들이 이런 사랑스러운 장소들을 좋아하지 하지만 이제 더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 쪼렙 넥커드 쪼렙 넥커드 쪼렙 넥커드 쪼렙 넥커드 쪼렙 루팅 유단장가 아니 조심장가 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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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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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작동해야되는데 뭔가를 저기 저 밑에 밑에 있는게 아니라 이 바닥에 바로 있는거 같은데 의신처를 수색하자 내려가면 죽을게 분명하다 아 저기 문양이 보이는군 이것인가 포탈의 전력공급원이군 방전된거 같은데 표식으로 다시 가동시킬 수 있으려나 표식이 바닥에 보이거든요 나 Spit 어디서 하지 내려가면 죽는건가 아니면 여길 넘어서 이렇게 살금살금 쪼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보니 죽는 건가 아니 아니 그 그렇게 딱 선반처럼 돌들이 나와 있길래 나는 그 한 칸 한 칸씩 밟고 내려가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 음 보탈의 전력 공급원이군 방전된 것 같아 뭐를 내가 줘야 되나 힘을 아 이상한 데 주는 게 아니라 오 이제 작동되겠지 좋았어 보탈이 발성화됐어 아 이거구나 다시 돌아왔다 응 누구냐 물러서 한 발짝 한 발짝도 접근하지마 스스로 상처입히기 전에 다시 집어넣어 잠깐 넌 넌 폐하께서 보내기로 한 그 위쳐 맞췄어 지금쯤이면 이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군 위에서 다른 이들을 기다려 다른 이들과 절대 안 돼 그 겁쟁이들은 괴물들의 냄새 못 맡고 도망쳤어 난 녀석들보다 더 강해 흠 유단장가 뭔가 큰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 분명 내가 뭔지 알아내면 라도비드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거야 비하께서는 날 진급시켜주시거나 어쩌면 훈장을 수여할지도 모르지 꺼져 끌어내주지 이미 말했을 텐데 안 돼 안 나갈 거야 게다가 공간이동에 전력공급원을 내가 부숴어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야래 야래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아 그 수정을 이리 내 여기 둘 다 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널 보호하지 헐 수 없다면 내가 내가 좀 더 매력적이지 못했어 미안하군 수정을 넘기거나 고통의 나라로 떠나게 될 거야 대툴 시간 없다 차라리 죽이고 가져가 니가 원안들여주지 죽여줄까 이터널 파이어 그러면 나는 검을 뽑고 아 검은 안뽑어지네 그게 전부냐 슈퍼맨 펀치 수정을 1위네 알았어 그만 빌어먹을 수정을 넘길게 진작에 줄 것이지 날 방해하지마 동력원을 얻었다 위처 센스 이거부터 먹어야 돼 필리파에게 보낸 편지 연애 편지 필리파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부친의 매티나 저택 테라스 현장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을 홀짝이고 있어 나에게 단순히 흥미를 잃어버린 거라면 이해했을 테지만 우리가 쌓은 관계가 당신의 취향에 썩 들어맞지 않았다는 거요 흠 흠 드레스틴 필리파가 어떤 여자를 차버렸어 딕스트라를 위해 필리파가 여자를 찾다구요? 필리파가 여자 인데 여자를 찾다 아 반응 없고 이곳에는 또 보탈이 있고 동력원을 내가 먹었으니 수정을 맞는 위치에 놓자 여긴가 여기라고 맵에 찍혀있나 여기다 유단장가 좋아 이제 활성화 시켜야겠어 아 드 오이용 오이용 이게 아니라 저쪽 오케이 이쪽은 내가 온덴데 저기가 이제 갈 것이고요 저거 вот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